제 축구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하는 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. 이 영상을 도와주실 그분을 모시겠습니다. 석구님이십니다. 어서오세요. 안녕하십니까 석구님. 인사 한번 할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석구축구라는 축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석구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을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이겨버렸죠?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 마랑님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본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어떤 영상이었습니까? 달리기 자세를 교정하는 영상이었습니다. 맞으시죠? 네. 달리기가 좀 느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축구를 할 때 더 빨라질 수 있는지 약간 피지컬 쪽으로? 네. 알아보다가 그때 보고 최근에 또 본 게 핫했던 고등학생들 훈계하는 아 여기 주변에 없나요? 그거 보고 제가 지려버렸습니다. 저는 슛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. 저는 슛을 패버려요. 배워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아 제가 마랑님한테요? 그럼요. 저는 축구 유튜버인데요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를 하기 전에 저분 한번 소개해볼까요? 석구축구의 친동생 석구축구 채널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광희! 광희! 안녕하십니까 광희입니다. 쌍꺼풀 수술한 광희! 최근에 쌍꺼풀 수술했어요. 아 아까 견적 얼마 안 나왔어요? 아 그건 비밀이고 아 비밀입니까? 일단 이분이 오늘 깊어 봐주실 거죠? 네네. 그렇습니다. 자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. 슛을 많이 막아보셨잖아요. 미국 유학생 슛 막아본 적 있으세요?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국 맥도날드 말고 미국 맥도날드 먹어본 적 있냐 물어보는 거예요. 막아본 적 있습니까? 좀 새롭겠네요. 그러면 오늘 좀 부탁드리고요. 우와! 성공 축하겠다! 성공 축하하겠다! 이렇게 해서 멈춘 감기입니까? 오 맞아요. 아 좋습니다. 멈풀기. 멈풀기였으니까. 맞아요. 이번엔 진짜 기술로 한 번 때려주세요. 자 일단은 깔끔하게 마랑이 졌습니다. 진짜. 아 근데 제가 느껴보니까 마랑님도 힘축구고 슛구님도 힘축구였어요. 진짜요. 진짜. 이거 팩트에요 진짜. 진페부터 einmal respiratory 안전한 금리보기 사는 거라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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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 FUN- 잠시만요! 잠시만. 비디오 FUN- 암입니다. V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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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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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1대1로! 슈팅은 쏙구가! 페널티킹은 마랑님이 사이좋게! 와! 사이좋게! 자 오늘 이렇게 마랑님과 축구해봤는데요 와 이렇게 축구 유튜버가 아닌데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마랑님 채널도 한 번씩 가서 구경해주시고 구독!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 쏙구독! 좋아요! 구독! 해주세요! 하여튼 오늘 감사드리고 드릴 건 없고 제가 마이프로테인에서 새로 나온 리미티드 에디션 프로틴인데 이거 좀 드시고 힘축구에 좀 도움이 되라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잔 사드릴게요 냄새가 고소한데요? 무슨 맛이지? 하여튼 시즌얼 플레이블인데 이게 계절맛이래요 이런 거 프로틴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진짜? 어떻게 좋아요 이제 힘축구가 가득합니다 저 말 어떤 맛이에요? 아 맛은 괜찮은 맛이네 원래 이런 헬스 같은 운동 프로틴? 이런 거는 맛 없다고 제가 안 드셨거든요 그래요? 아 이거 문없다 고소하면서 담백한 맛? 뭐 과일 향이나 뭐 카라멜 향 조다 먹는 맛이에요 확실히 괜찮아요 네 또 이런 인증샷 찍어줄게요 준비한 건 없지만 미약하게 난만 아니 어디 있어요? 아 박카스 넣었죠 아 저 피로해요 아 저 피로해요 아 진짜 피로해가지고 네 팀 축구하면 피로하기 때문에 그게 뭐 시너지 잘 날 거 같아 자 한번 행복교환식